시각장애인이 나를 리뷰하는 라디오 많은 관심 가지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나리오 1부에서는 게스트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2부에서는 게스트의 추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MC 현희, 선우입니다 네 벌써 4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진행해 주실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지아입니다 나이는 목소리 듣고 추측해 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취미는 케이팝 아이돌 덕질과 드라마 영화 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을 프리지아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프리지아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향기가 되게 좋아서 엄청 좋아하는데 혹시 닉네임을 그렇게 설정한 계기가 있을까요? 프리지아의 꽃말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나리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시작을 응원하고 또 이제 이 방송이 3월에 나간다고 들었어요 3월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시나리오 팀원들도 이제 개강을 하고 계약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시작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정해봤고요 시나리오가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못 나올까봐 미리 좀 빠르게 신청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시작을 응원해 주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진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래오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공을 피아노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프리지아님은 혹시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을 아예 못 쓰니까 청각에 굉장히 예민하고 뭐 여러가지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듣고만 있다가 우연히 이모께서 사주신 그 전자피아노로 제가 들었던 곡을 연주해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시고 피아노를 원래 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처럼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이 많아서 먼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턱에다 대고 활로 연주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고 그 뒤로 다른 악기도 여러 번 배우려고 시도해봤지만 피아노만큼의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아 난 정말 피아노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전 피아노가 악기의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피아노를 이제 깨우쳐야 다른 악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진짜 그러면 그 피아노 연주하실 때 악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악보는 제가 사용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 이제 한손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음악 점자로 된 악보를 읽어요 이제 보통 일반 악보는 오선보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한 줄씩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음표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저희만의 기호로 음악 점자로 옮겨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건 음악인가 수학인가 할 정도로 계산을 하면서 음을 찾아서 이제 오른손 외우고 왼손 외우고 또 합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피아노 건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보시는 건가요? 건반이 사실 88개고 굉장히 악기 몸체가 커서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반복밖에 없는 것 같고 감으로 찾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처럼 한 10년 넘게 치면은 대충 그래도 여기겠구나 하는 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무래도 건반이 넓고 쳐야 할 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미스터치는 불가피하게 나는데 그건 뭐 프로 연주자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클래식 곡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외우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프리지아님은 혹시 곡 제목을 외우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곡에 익숙해지는 방법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일단 제목을 외우는 거는 작곡가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스펠을 외우는 방법이 제일 컸고 또 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공부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랐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단어에 연관된 단어들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계속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소나타구나 에뛰드구나 이렇게 장르를 나눠서 제목을 외울 수 있다 보니까 제목 암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곡을 외우시는 데는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곡마다 다른데요 다른 악기에 비해 피아노는 오른손 왼손을 외우고 양손을 합쳐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한 번에 여러 음을 칠 수 있으니까 열 손가락을 다 치면 여러 음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악기보다는 조금 더 외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방학 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학기 악보를 외워야 해가지고 계속 악보를 보고 못 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점자 기계 한 손으로 이제 악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뭔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음악 점자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반 악보에 비해서 이 점자 악보 수가 적은 편인데 보통 이제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음악 점역사분들이라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반 악보를 점자로 직접 수작업으로 타이핑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게 타이핑을 요청을 드려야 해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곡이 많고 클래식 곡뿐만 아니라 이제 연주가 들어오면 이제 앙상블 구성에 맞는 곡을 또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일반 묵자 악보를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음악 점역사분들이 점역을 하시면 저처럼 시각장애인 교정사가 이게 잘 되어 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점역사분과 교정을 본 다음에 이제 저희에게 그 악보들이 무료로 제작되고 있는데 제작비는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무료로 보급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클래식이 보통 사람들에게 장벽이 높잖아요 추천해 주실만한 곡이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가지고 온 곡은 맨델손 봄노래라는 곡이에요 맨델손은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작품이 되게 유명한 게 많지만 무언가 songs without words라고 해서 이제 가사가 없는 피아노로만 이루어진 음악을 이제 49곡을 작곡을 했어요 한 곡은 이제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6곡씩 6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봄노래라는 곡은 5권의 6번째 곡이에요 이게 참 제가 쳐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멜로디 들으면 딱 다 아실 것 같은 곡인데 한 2분 30초 정도의 굉장히 짧은 길이의 곡이고 또 봄이 꼭 밝기도 하지만 또 서정적인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짧아서 듣기 좋은 그런 곡이라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계밖에 없는 줄 아는데 맞아요 뭔가 이렇게 전공자한테 추천을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면 공연도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해봤죠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었어요 피아노는 이제 쉴 일이 거의 없는데 오케스트라와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손에 무릎에 올리고 쉴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이제 3, 40명인데 3, 40명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약간 협연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컸고요 또 피아노가 사실 그 오케스트라의 모든 음역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 한 두세 달 준비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또 드레스 입고 또 사람들한테 축하도 받고 박수도 받고 하니까 20분 정도 연주를 했었는데 20분이 굉장히 저한테 꿈방 같고 아직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중에 하나로 꽃피는 공연이었어요 너무 지금 빛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분들이랑 음악 작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과정에서 느꼈던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시각장애인이어서 어떻다라는 건 없어요 저희도 다 다른 사람이고 사람마다 역량이 다 다른 것처럼 음악적인 역량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끔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 한 번 듣고 다친다 청각이 예민해서 다친다 절대음감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저도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분들이 이제 악보 없이 그냥 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또 만약에 악보가 제공된다고 하면 비장애인분들이 생각하시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악보를 외워가는 과정이 비장애인분들은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면서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라면 저희는 모르는 곡을 그냥 일단 음부터 외워놓고 그 뒤에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뒤집힌 과정인데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비장애인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절대 듣고 한 번에 듣고 칠 수 있는 기계도 아니고 악보 외우는 기계도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조금만 함께 가주시면 또 저희가 또 한 번 외운 악보는 되게 오래 기억을 해가지고 좋은 연주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리지아님께서는 또 피아노 외에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피아노를 중점적으로 많이 배웠어서 다른 악기는 막 프로같이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전 플룻 소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맨델스존 봄의 노래 같은 경우도 이제 피아노 버전이 원곡이지만 플룻으로 된 버전을 들으면서 또 이 스튜디오에 왔거든요 그래서 플룻을 조금 연주할 수 있고 또 오카리나나 리코더 같은 관악기도 좋아하고 현악기 중에서는 우크렐레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현을 짚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는 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많이 아파서 금방 포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플룻 소리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좀 열심히 배웠었거든요 근데 같은 이제 관악기니까 플룻 부는 애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기도 했고 왜냐면 일단 소리가 되게 다르잖아요 클라리넷이랑 플룻 소리가 그래서 물론 클라리넷도 클라리넷만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저도 플룻 되게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플룻이 클라리넷보다 확실히 도막수도 적고 정리하기가 편해요 맞아요 맞아요 클라리넷은 하나하나 다 닦아줘야 되니까 그 악기 이렇게 조립하고 푸는 시간만 한 10분씩 걸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귀찮으셨을 것 같네요 엄청 귀찮았어요 그러면 프리지아님께서는 피아노 외 그리고 플룻 그런 거 외에 또 다른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오르간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 건반을 어린 나이에 익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는데 같은 건반이라서 친숙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피아노는 이렇게 평행이라면 오르간은 몇 단씩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오르간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플룻 클라리넷 같은 목관악기 계열에 있는 오보해 저는 오보해 소리가 참 예쁘고 악기 다루는 게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그 오보해를 한번 좀 취미로 배워보고 싶어요 혹시 그러면 졸업 후에 이제 피아노 전공하셨잖아요 어떤 일 하시고 싶으신가요? 정확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탐색도 하면서 그래도 음악이랑 함께 항상 하고 싶어요 피아노를 할 수도 있고 음악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제가 배워서 또 그 악기로도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항상 음악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멋있네요 이런 가치관이 딱 뚜렷하신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지에 답변 주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취미가 케이팝 덕질이었거든요 네 목소리가 갑자기 텐션이 확 올라가셨는데요 저희도 저희 팀원 중에서도 덕질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엠씨로 엄청 엄청 나오고 싶으셨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프리지아님께서 지금 현재 덕질하고 계신 케이팝 아이돌이 누군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잡덕이어서 시즌별로 노래가 나올 때마다 아니면 활동기마다 덕질하는 아이돌이 다른데 꾸준히 덕질하고 있는 그룹은 요즘에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엠믹스라는 그룹을 좋아해요 엠믹스 진짜 다 멤버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돌 콘텐츠를 주로 유튜브로 시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콘텐츠들을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비주얼적인 그런 영상들은 많이 못 보다 보니까 토크 위주의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뭐 이렇게 여기서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멤버들의 토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제일 많이 듣고 아리랑 라디오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영어로 케이팝 소개하는 방송도 듣고요 아니면은 아는 형님과 같은 이제 예능 콘텐츠나 요즘에 비활동기에 아이돌들이 올려주는 그 아이돌 채널에 있는 자체 콘텐츠들 그리고 케이팝 분석을 해주는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보컬 분석, 안무 분석 아니면 이런 엔더테인먼트 이쪽 비즈니스 분석 영상들 그리고 케이팝 소식을 정리해주는 그런 채널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요 진짜 많이 보시네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해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시청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딱히 없으셨나요? 불편한 점은 예능 콘텐츠나 자체 제작 콘텐츠라고 해도 토크보다는 이렇게 몸으로 좀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목소리를 외워가지고 이 멤버다, 이 멤버다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혼자 보는데 제가 엔믹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설명 펼치기 버튼 그거 더보기 버튼 누르면 이제 스크립트가 나오잖아요 스크립트를 이제 보이스오버로 들어가면서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대사가 안 나오는 순간에도 막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캐치를 못한다는 점이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데 엔믹스에서는 최애 멤버가 누구예요? 듣기가 어려운데 저는 릴리, 혜원, 지효가 좋아요 다들 노래를 잘하는 멤버들이네요 네, 특히 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팝 스타의 시즌4에서 이제 탑4까지 올라간 정말 실력자 보컬인데 그때는 막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7년 동안 연습을 해서 그런지 지금은 진짜 어느 노래를 해도 너무 보컬과 라이브를 심지어 애드립을 바꿔서 해요 이런 아이돌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고 혜원 같은 경우에는 리더인데 당연히 보컬도 너무 훌륭한데 릴리한테 가려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개인, 아, 개인 방송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개인 방송 진행하면서 노래 커버를 조금씩 해주는데 어? 릴리랑은 다르게 또 케이팝에 되게 최적화된 장르마다 목소리가 바뀌는 보컬이어가지고 되게 좋고 또 멤버들 챙겨주고 그룹에 대해서 어필하고 설명할 때 너무 똑부러지고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되게 언니 같아가지고 좋아하고 지효는 그냥 너무 귀여워요 막내의 멤버가 아닌데 되게 막내 같고 목소리도 완전 이렇게 좀 까랑까랑하고 보컬이 릴리나 혜원 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랩도 너무 잘하고 좀 아이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귀여움과 똑똑함과 그런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뭔가 입덕할 것 같은 제발 제발 엔터해주세요 엔믹스는 어떤 노래로 입덕하셨어요? 엔믹스는 사실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믹스팝이라 해가지고 노래가 내가 한 곡을 듣고 있는 건가 두 곡을 듣고 있는 건가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릴리랑 또 베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그 베이가 미스의 수지랑 목소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입덕을 하게 됐어요 원래 처음에는 노래 뭐야? 이라고 되게 욕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 55도 막 100번씩 듣고 그랬는데 그 55 말고 그 다음 앨범 다이스 앨범의 그 쿨 유러 레인보우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서 또 그 노래를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다이스만 들어봐가지고 다이스 좋죠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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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나고 방금 말씀해주신 노래 꼭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근데 사실 아이돌 덕질은 비주얼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덕질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케이팝 덕질 취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2세대 소년시대부터 덕질을 시작해서 덕질을 한 경력이 한 14년? 15년 정도 되는데 아이돌은 단체잖아요 팀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팀에 다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덕질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또 노래도 들을 때 목소리가 한 명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여러 명의 목소리가 솔로 파트가 나왔다가 화음도 쌓았다가 막 다 같이 불렀다가 하면서 되게 다양한 거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또 제가 연예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좋고 저희 또래인 아이돌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맞아요 저도 케이팝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희망찬 노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들으면 힘을 얻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되게 우울하거나 힘들 때 그냥 생각 없이 보기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에너지들이 다들 많아가지고 네 얼마나 힘들까 하시겠는데 그렇죠 힘들죠 네 에너지도 넘치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콘서트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가서 이동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래식 공연이나 뮤지컬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좌석이 있고 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장은 팬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또 이제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팬들의 그런 어떤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서 좀 질서도 아무래도 다른 공연장에 비해 되게 안 잡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콘서트를 한 번도 예매를 안 해본 이유가 콘서트 또한 비주얼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무를 변경한다거나 콘서트 VCR을 조금 특별한 걸 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돌 노래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무 디테일 다른 건 당연히 모르니까 콘서트를 가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프리지아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케이팝 추천곡을 하나 알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엔믹스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엔믹스는 여기 청취자분들 꼭 덕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곡은 이제 두 곡이 있어요 첫 번째 곡은 이번 2월 14일에 발매된 스테이씨의 테디베어라는 곡인데요 저도 듣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가사 중에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라는 그 한 줄의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걸그룹도 이렇게 사랑 노래나 아니면 나는 나야 같이 나 어필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스테이씨는 좀 그 스윗 그러니까 팬들이랑 또 들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곡을 내주는 것 같아서 좀 테디베어라는 곡이 굉장히 좋았고요 비행기 모드 뭐 불필요한 말 속으로 이런 가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저를 무려 14년 동안 케이팝 덕질을 할 수 있게 시작을 열어준 소녀시대에 더 보이지 앨범에 수록된 봄날이라는 발라드 곡인데요 아마 이거는 소원들 아니시면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요 우선 멤버 수영이 작사에 참여한 곡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요 봄날의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담아낸 곡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메인보컬 태연 제시카 그리고 티파니의 영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정말 서정적이고 아련한 그런 봄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테디베어 봄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테디베어의 그런 가사도 있는지 몰랐고 뭔가 봄날도 처음 알게 돼가지고 요즘 딱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팝 말고 드라마도 많이 보신다고 해주셨어요 네 최근에 본 드라마 아니면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1타 스캔들을 1화부터 14화까지 한 번에 정주행을 하고 어제 15화를 봤는데 저도요 그 1타 스캔들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일단 배우를 봤는데 전도연 배우분이 되게 좀 무거운 분위기 작품에 되게 많이 출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되게 코미디 장르를 도전하신 게 되게 신기했고요 또 정경호 배우님 너무 멋있었어요 시혈쌤이 수학할 때도 멋있는데 전도연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전도연을 위해 심지어 멀어지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게 느껴졌고 이거 다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15화 보니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인물이 최후를 맞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인물이 최치열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아, 빗돌렸지만 이것도 사랑이다 이것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보니까 이건 좀 잘못됐는데 좀 사이코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뭔가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초반에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정말 진짜 15화부터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헤이 엔딩 그거 뭔지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는 오늘 16화가 방영되는데 지금 당장 9시 10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범생 같은 선재랑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저는 건우가 더 멋있던데 그래요? 사실 저는 지금 두 분의 이야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제가 1타 스캔들을 보려고 했다가 1화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으셨어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제가 1화 어디서 껐느냐면요 치열쌤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학생이 치열쌤 집까지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너무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고 약간 뒤에 내용이 뭔가 다 그려지는 느낌이었고 1화가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한 30분 정도 보다가 껐었던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만 참고 보면 엄청 재밌어진다 맞아요 하는데 제가 그걸 못 참고 아직까지는 다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이 많아요 스카이캐슬이랑 연결되는 것도 많고 심지어 시험지 유출한 엄마 이름이 서진이었어요 똑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을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만 참고 한 번만 봐보실 저는 최근에 더글로리 봤었고 그 영화 중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거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봤어요 그럼 그 얘기 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너무 현실성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하나를 그냥 어쨌든 누구나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당장 오늘 제가 집 가면서도 지하철이나 버스에 두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진짜 핸드폰 간수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뭔가 이런 핸드폰이라는 그거 안에 저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를 확 뭔가 실감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근데 일단 핸드폰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희는 이제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보이스오버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어가셔도 아마 사용을 못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심은 안 되지만 그 보이스오버 끄는 법을 모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진짜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정말 상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는 게 무서웠고 임시완이 그 범인인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저는 핸드폰이랑 떨어져서 못 살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5cm 옆에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실제로 되게 불안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가 정말 핸드폰의 노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핸드폰이 제2의 자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핸드폰도 심하게 좋아해가지고 없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럼 보통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걸까요? 네 넷플릭스가 화면 해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뭔가 장점이 따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 해설이 되어 있으면 대사가 없는 부분에서 음악이 나오면서 주인공들의 행동요사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저희가 다 캐치할 수가 있고 표정 같은 것도 당연히 캐치가 가능해서 좀 들어야 되는 오디오는 훨씬 복잡해지지만 저도 똑같이 비장애인 만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TV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봐야 돼서 혼자 집중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딱 핸드폰으로 로그인만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접근도 훨씬 편하고 앱 자체의 접근성도 좋아가지고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넷플릭스가 더 또 집중이 잘 돼요 신기하게 그리고 또 책갈피 기능이 있어가지고 보다 잠들어도 시청 중인 콘텐츠 누르면 다 시청 중인 게 몇 개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다시 보면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부는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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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